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상 이구요 여러분 오늘은 지상의 양식 16탄 벌써 16탄인데요 오늘은 4장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상의 양식이 위대한 이유는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앙드레지드 최고의 양심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느낌에 솔직하려고 했던 한 지식인 하지만 어렸을 때는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그런 한 지식인이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마치 형처럼 마치 오빠처럼 우리한테 의자를 당겨와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치유 치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4장입니다 4장 4장이 시작되는데 3장에서는요 앙드레지드가 무슨 뭐 어떤 설명이라든지 무슨 어떤 설교 이런 것을 전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갔다 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장소들 특히 남지중해 그리고 북아프리까지 북아프리카까지 이국적인 그런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얻은 어떤 그러한 감정들을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토로하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3장은 그 3장을 통해서 3장의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 다녀오면서도 그 장소에 대해서 너도 이런데 가봐라 라든지 아니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뭔가 강요하지 않고요 그죠? 느낌을 아주 그냥 찬찬히 풀어냈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어떤 생의 기쁨 이런 거를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4장인데요 4장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4장의 1절입니다 1절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 어느 정원에서 이 정원이 피렌체의 피렌체 피렌체 여러분 아시죠? 그 두어모가 있는 그 아름다운 그쵸? 피렌체 위 그쵸? 피렌체 언덕이 피에솔레를 마주보는 언덕이라고 합니다 피에솔레를 자 여기서 이제 그쵸? 그 로마죠 그쵸? 그날 저녁 우리는 그곳에서 한데 모였다 여기서 보면 우리라고가 돼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요 바로 앞 뒤에 나와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그러나 너시는 모를 것이다 알 리가 없다 그래서 앙게르 이디에 티티르요 여기는 얘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앙게르 이디에 티티르라고 하는 거는요 앙게르 이디에 티티르라고 하는 거는요 앙게르 지드의 다른 작품에 나왔던 나왔던 이름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작품에 나오는 작품의 주인공 이름을 이라는 거는 미성숙한 자신 미성숙한 자신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는 여기서 너희는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깨달은 나의 어떤 그런 상태의 어떤 깨달음을 모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청춘을 불살은 열정을 하고 맨날 그는 말했다 여기서 보면요 나의 청춘을 불... 그러니까 여기죠 너희는 모를 것이다의 대상은 이거네요 나의 청춘을 불살은 열정을 너희는 모를 것이다 나와 같은 청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보충설명식으로 이렇게 괄호 안에 또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그대에게 그것을 나의 이름으로 거듭 말하는 바이다 메날크라고 하는 일종의 앙드레지드의 상징적인 스승이 스승이 메날크인데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애한테 우리 나타나는 곧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독자 그대에게 그것을 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죠 앙드레지드가 자신의 자기가 깨달은 상태에서 말한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상념이 나옵니다 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쭉 아바 뒤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 앙드레지드는요 하나의 지식인이지만 그 지식인이 제네럴리스트적 지식인이었어요 뭐냐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적 지식인 전문가적 지식인은요 진짜 그야말로 그냥 한 곳에만 이렇게 파고들잖아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뭐 이른바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데 앙드레지드 앙드레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지식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의 어떤 그런 거를 모두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지 그죠 여러분 이걸 하면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생물학을 해 그러면 뭐 물리학 같은 거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생물학을 하면서도 이제 물리학에도 관심이 가고 막 이런 겁니다 아주 지적인 엄청난 그런 흡수력이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또 문학가이기도 하고 앞서 나왔었지만 나는 모든 인간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분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하고 싶기 이전에 그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살아보고 싶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또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소외된 사람에 대한 그런 또 그런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걸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거 시간이 그냥 진짜 그야말로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건 1차원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고 미래로만 쭉 가고 그죠 절대 돌아오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그 시간 내에는 다른 거 못하잖아요 이런 걸 지금 안타까움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깝고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언제나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저것을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선의 선택을 선택이라 생각되는 게 또 수없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평범한 사람 저같이 저 지금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끔찍한 그런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선택이 내게는 고르는 것이라기 보다는 고르지 아는 걸 버리는 것으로만 그쵸 그리고 젊었을 때 초조함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시간이 좁다는 것과 시간이 하나의 차원 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런 끔찍한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또 이거는 또 앤드레즈드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상념에 견쟁이 서로 잡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지금 삶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달콤할 수도 있는 어떤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것이 그러한 어떤 쾌락을 쾌락이라는 걸 차치하고서도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젊었을 때 조바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폭이 넓다란 어떤 것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쵸 그것은 한낱 여기서 그것은 시간이죠 선에 지나지 않았고 나의 욕망들은 그 선 위를 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지빨 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쵸 굉장히 여러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선택하지 못한 다른 하나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 남고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이것 아니면 저것 밖에 할 수 없었다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하면 곧 저것이 아쉬워져서 번번이 애타는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린 채 아무것도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쵸 어떤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아쉬워져서 아예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쵸 무기력의 상태 그쵸 그래서 잡으려고 팔을 웅크리면 그쵸 그쵸 무엇이든 하나밖에 잡히지 않을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그쵸 그때부터 다른 다른 많은 공부를 단념할 결심이 서질 않았 기 때문에 무슨 공부든 한 가지를 오래 계속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일생의 과오가 되고 말한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같은 시대 전문화 된 시대에는 이게 물론 안드레시드의 시대에도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전문화가 강조되고 있던 사회였거든요 지금은 지금 현대 사회는 뭐 통섭이라는 책이 나왔죠 에드워드 윌슨 같은 사람의 통합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교양적 지식 일반적 지식이 그래도 조금은 대접받는 시대에요 유튜브 같은 매체도 발달하고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거는 모든 것이 전문화를 치닫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안드레시드 같이 안드레시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문에든 이렇게 그거를 발언을 붙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하다가도 저런 것을 또 알고 싶고 알고 싶고 지적 탐구가 너무나 지적 탐구의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음 어떤 그런걸 다 포섭하는 그러한 지식을 얻고 싶은데 그런데 그 시대에서 그 시대 상황은 전문화를 계속 추구하던 사회고 그러니까 안드레시드 같은 경우는 갈팡질팡했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거는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지금도 전문화된 시대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융합적 지식이라든지 통섭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사회인게 여러가지 여러가지 지식이 형태의 것들이 서로의 어떤 단면밖에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조립해서 구성해 가지고 새로운 또 지식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양들의 시대의 고민을 한번 같이 고민 같이 공유해 볼 필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가면서 봐 무엇이든지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값 비싸게 생각 되었고 이론으로 나이 고민은 해결될 수 없었다 그쵸 머리로 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고민들이 해결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겠죠 휘황찬란한 것들이 가득한 시장에 들어섰지만 저 사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은 그런 것들 같이 있는 것들이 그쵸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이라고는 너무나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 돈이 없다 이런거죠 엄청 뭐라고 해야되나 절개하고 있는거죠 영원히 언제까지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걸 의미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엄청난 모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가지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과연 진짜 하고싶을 것이 무엇일까 진정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갈팡질팡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데 그러한 긍정적으로 그러한 것은 그렇게 보면 모색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초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집중해서 어떤 걸 하지 못하고 두 가지 의미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자기가 겪었던 것 중에 쓰라린 것들도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거죠 수많은 그 다른 것들 어떠한 하나보다도 여전히 더 좋아 보였다 그렇죠 다른 걸 놓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지적이 타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상에서의 소유 어느 것이든 내게 반감만 자아내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기회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순한 짬뽕이냐 짜장이냐 이런 선택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게 아니라 진짜 진짜 그야말로 이건 이러한 지식의 형태를 얻어 얻으려고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더 다른 지식의 형태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무형의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진짜 지식인한테 엄청난 그 초조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초조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러면서 여러분 학자들이 되게 위대해 보이죠 공부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전문가들 교수들 보면 대단해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공부가 공부가 사실은 그것이 자기가 그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직업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옹호하는 것일 뿐일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내가 이걸 전공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옹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전공의 사람이 그 사람의 전공을 폄하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격분하는 격분해요 보통 교수들은 왜냐면 그것이 자기 밥벌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쵸 그런 거에 비하면 앙드레지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이건 인류죠 인류 인류고 그런 교수들 그런 교수들 자기 밥벌이 때문에 그쵸 이렇게 막 자기의 자기가 그 뭐지 공부하는 것을 방어하기 급급한 사람들 이런게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공부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아 그런가 그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지 그쵸 겸허한게 진짜 중요한데 예 그래서 방간만 이유 자아내는 것을 소유라는 거 어떤 걸 소유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쵸 이게 나오네요 그거밖에 소유 소유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나는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또 상품들이요 이제 또 소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저장품 저장품 저장품들이요 수많은 진귀한 물건들이요 왜 너희는 순순히 몸을 내맡 이지 아니하는가 다 소유의 대상들이죠 그쵸 지상의 재물들이 재물들은 다 향진되어 버린다는 거를 그쵸 그리고 또 나는 내가 비운 자는 나의 형제여 그대에게도 비어 있다는 것을 안다 저 내가 비운 어떤 하나의 자 내가 소유한 것은 너에게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대들 비물질적인 상념들이요 여러분 상념들이라는 건 조금 다르죠 감금되지 않은 생의 형태 감금되지 않은 삶의 그런 어떤 자유로운 형태들 그 다음에 지식 여러분 지식도 그쵸 늘 흐르고 늘 새로운 게 생기고 그쵸 신에 대한 인식 진리의 잔 그쵸 그 다음에 마르지 않는 잔 그쵸 여러분 와인 같은 건 마르지만 이런 것들은 마르지 않죠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질식은 마르지 않죠 그쵸 왜 우리의 입술에 흘러 넘치는데 그다지도 인색한가 그쵸 이거는 왜냐면 엄청난 노력과 그냥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진짜 그냥 눈에 보이는 재물들은 그냥 금방 한 잔 비우면 금방 없어져버리지만 얘네들은 어때요 들이켜도 새롭게 들이켜도 새롭고 들이켜도 새롭고 들이켜도 새롭고 그렇죠 항상 인색하죠 그쵸 모든 갈증으로도 그대들을 다 마셔 없애지는 못할 것이거늘 그대들의 물은 새로 내미는 입술을 위해 언제나 신선하게 넘쳐 흐를 것이거늘 그쵸 그쵸 그니까 우리가 어떤 상념이라든지 지식의 이것들은 우리가 마셔져도 마셔도 없어지지 않고 그쵸 언제나 신선하게 넘쳐 흐르는데도 그것을 다 마시는 거 우리가 그것을 접하는 것은 그렇게도 어렵다 아 이게 이중적인 거 모순이죠 그쵸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죠 그쵸 음 이 거대하고 신 아 이거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또 다른 또 자 어디 나와있냐 이 거대하고 신성한 생물 물의 모든 물방울 다같이 귀중한 것임을 나는 이제 깨달았다 가장 작은 물방울 우리를 이를 일지라도 우리를 우리를 일지라도 구취시키기에 촉하며 우리에게 신의 전체와 총체를 개시하여 준다는 것을 아무리 아무리 작은 지식 아무리 작은 지식 생의 어떤 그러한 즐거움 이러한 것들 일지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짜 그야말로 무한의 신의 신성의 모든 것을 여기서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적 신 인격적 신이라고 해야 되나 저 위에 우리가 조물주를 우주를 창조한 신 이런게 아니라 신은 자연 그 자체 스피노자적 신입니다 봄신론적 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단 조그마한 어떤 그러한 케이스를 통해서도 흠뻑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당시 나의 광기가 무엇인들 바라지 않는 것이 있었 드랴 그쵸 이건 젊었을 때 앙드레츠트가 가졌던 엄청난 그런 지적인 어떤 그런 맹렬한 매진이라고 그러죠 매진 매진하는 어떤 그런 지식을 향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마니아틱한 그런 모습 진짜 미쳐 있었던 모습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회상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진짜 이렇게까지 뜨겁고 이렇게까지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열정적이었을까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서셨던 분들 많은 것을 알고 싶어했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앙드레지트에게서 진한 감동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모든 형태의 생을 부러워 하였다 이게 앙드레지드를 특정짓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다른 모든 형태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든 선이든 가리지 않고 그 인간을 그 자체로 그 생에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진짜 열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음 그래서 이분의 그런 문학작품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이제 뭐라고 도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무한한 감동을 주는 뭐가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뭔가 판단하지 않고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비참하지만 아름다우면서도 이렇게 뭔가 일그러져 있는 그러한 환상이라든지 뭐 아 그런 모습 진짜 그야말로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뭔가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요 한 문장에 지금죠? 나는 모든 형태의 생을 부러워요 뭔가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쵸?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고 싶은 거죠 그냥 그게 되고 싶은 거죠 그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보면 무엇이든 나도 그것을 하고 싶었다 그쵸? 그것을 했다는 경험이 아니라 그니까 내가 이것을 이러이러한 것을 했어 이런 것을 하고 싶어서 했어 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냥 아무런 판단 없지 그냥 그쵸? 그냥 그래서 내 말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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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 다오 그러니까 뭐냐면 함부로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피로나 고통을 별로 두려워 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삶을 진짜 이해하고 싶다 그걸 하고 싶다라는 것도 위험 부담도 많고 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쵸? 근데 이분은 실제로 그러한 것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여행도 떠나게 되는 거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여행도 떠나고 하는 것들 했던 이유가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생의 수행이라 믿었던 것이다 나는 파르미 메니드가 터키 말을 배우고 있던 가닭에 그를 3주일 동안 질투했다 그쵸? 자기 기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기는 못하니까 그후 두 달이 지나서는 천문학을 알게 되었던 테오도즈를 질투했다 무엇이든 나는 알고 싶고 그거를 이해하고 싶고 그것이 되고 싶은 거죠 왜 하여 나는 나는 나의 모습을 한정하려고 한정하지 않으려고 애쓴 나머지 나의 나머지 나에 관하여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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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지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 나머지 그게 전제가 됐죠. 하지만 너는 너 자신을 영원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항상 변화하는 존재이고 자기 자신도 변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엄청난 신념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것 자체가 벌써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모든 인민은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당연시대였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당연히 왕을 중심으로 신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었고 그것이 진리였거든요. 지금의 이 진리도 아주 굉장히 잠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자명하고 앞으로도 자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그런 높은 그런 거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또 당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다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일까라고 회의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다른 것들, 우리 외부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 과연 그런 것. 지금 아직도 종교가 있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호도하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은 지금 저는 당연히 저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지만 기독교들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배척되는 그런 사상이겠죠. 와 당연히 존재하지 그거. 너는 기독교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를 모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에 조차, 그런 모든 권인이라고, 우리 이 세상에 진짜 권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방해하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세계 곳곳에 있다. 항상 그런 것을 질문을 던지는 것을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것은 용납하지 않는 사회인 게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질문을 던지려고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미심쩍은 사람, 그 다음에 믿없지 못하고 주저하고 신념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매도되기 일수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식인은요. 자기 자신부터 일단 회의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그러지도 또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있잖아요. 방랑을 해보지 않은 그런 지식인, 그러한 지식인은 사실은 이 세상에 극기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자기 쇄신을 통해서 앞서 나가는 차근차근이 차근차근이 이렇게 진보에 나가는 지식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안그러지도 이제 그러한 쪽에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오늘 16탄인가요? 17탄은 또 내일 4장을 또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분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책, 여러분 이거 책이 저는 한 주 한 주씩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하나 사셔서 쭉 한번 통독하시거나 아니면 또 정독하시거나 했어서 이렇게 제 호흡과 상관없이 시청자분들의 호흡으로 쭉 읽어보시고 하신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계속 지금 소개하고 있는 판본은요. 김화영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저기 민음사판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지상의 양식입니다. 인터넷으로 9,000원밖에 안하니까 이런 거 하나 그렇죠? 다 됐어서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항상 꼭 옆에다 두고 평생 읽으셔도 나쁘지 않을 책이니까요. 이런 책도 하나 집에다가 키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구요.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